자, 어떡해. 여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이거 하는 방법 알아요? 하나 던지고, 하나 잡고. 그리고 두 개 던지고, 두 개 잡고. 두 개, 하나 던지고, 두 개 잡고. 예를 들어서 다섯 개로 하는 건데 쫙 해요. 그래서 난 열 셋 했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를 하고. 그 다음은 두 개. 그 다음은 세 개. 나 오랜만에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개 하는 거 봤어요? 하나를 던지고, 네 개 잡고. 네 개를 잡고.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잡고.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알았죠? 진짜 멋있다. 오케이. 15년 내기를 해볼 건데요. 15년? 네, 이거를 그러면 다섯 개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줬어요. 3년인 거예요. 15까지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알려면 되는 거예요? 1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뱀뱀 씨는 5년을 먼저 드릴게요. 네. 우리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서 저기 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뱀뱀 씨. 제가 먼저 봐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던지고. 던지고.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고. 하나씩. 잡아요. 그리고. 이러면 탈락이야. 탈락이요? 바로? 근데 이거 한번 봐줄게요. 알겠습니다. 탈락이에요. 아 이거 봐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1라운드까지 봐줄게요. 이거 진짜 잘 안 될 것 같아요. 뱀뱀 씨. 네. 뱀뱀 씨 봐줄게요. 그만. 얘 고르고. 얘를 고르고. 어. 이렇게 하면. 탈락이죠? 네. 탈락이에요. 그럼 바로 끝난 거네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 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뱀뱀 씨가 이렇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 바구니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난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다시 뱀뱀 씨가. 아 제가. 2라운드부터. 바구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봐주고. 아니야 아니야. 두 개씩 잡아야 돼요. 아 두 개부터 가는 거예요? 네 두 개씩. 어. 우리 이거 오늘 안에 못 끝날 것 같은데. 엄마요? 아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원래 이게 건들면 또 안 돼. 아 건드려. 어. 엄마요? 할 시위م. bullet Marco drinks IP. 에어는 1 regn. 차트를 elle.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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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 에어 plea. a Office. 네. 뭔가女.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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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한 단계. 오! 흥! 하세요. 우리 끝낼 수 있을까요, 이거? 15년 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세 개? 세 개. 우와! 아무것도 안 됐죠? 저, 한 단계죠. 몇 년? 5년, 제발! 아니야, 이건 안 할래. 아, 그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 아! 진짜, 명절에 만난 사촌들 같아. 아, 그래? 원래 이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15년이? 아,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바로. 세 개였죠? 세 개였죠? 아... 이 세 개는 왜 안 되지? 우리 진짜, 우리 손님분들 엄청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해요. 공기 있으면 꺼내서. 오! 10년! 나 진짜 5년만 하면 내가 끝내주겠어. 오! 오! 어차피 이기실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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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돼! 나 몇 시였지? 2단계였죠? 응 넘어가 줄꺼에요? 네 당연하죠 잡았잖아요. 어쨌든 19년 puerta, 컷. 되게 깔끔하게 끝났다 이게 내가 지면은 아 이거 내가 짬밥이 몇 년인데 저는 지금 많이도 안 되죠 아 근데 어때요 재밌죠 너무 어려워요 이거 우리 한국 멤버 되게 잘하는데 아 멤버들도 이거 하는 거 봤어요? 네 같이 했죠